잠깐 블랙징또에 대해 알아보고 가자 블랙징또는 용수님이 애정하는 드래곤이지만 속사정으로 보면 속이 시커먼 드래곤이다 2015년 출시한 몬스터 빌리지라는 게임에서 이벤트용으로 출시했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게임이 사라지면서 블랙징또도 사라졌었다 그리고 후에 챔피언 대전 보상으로 뒤늦게 출시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체력 강림을 키우는 듯한 난이도에 드래곤을 복귀했다 몇번 밖에 가면 2. 에어텍... 2. 에어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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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